아 너무 귀여운데 피부 다 나가지마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파란 수설이라는 공포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시 반이야 쥬코크 쥬코크 방송해야 돼 집이 뭔가 무서워 아 심지어 내방에 자취하는 거잖아 대단하다 이거 진짜 무서운데 다닐 때 생각날 거 같은데 뭐 안 하면 안 돼? 길이 의자도 핑크색에다가 마우스피드도 핑크색이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제 방송을 해볼까? 우리 돈통들 그네만 보네이션 얼마나 해주려나 방송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버추와 미를 실행 저 이제 버추 잠깐만요 아 근데 방송 안 켰지? 아 아직 방송 안 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짜잔 하하하하 목표는 구독자 만 명 어? 목표는 구독자 십만명 어? 오늘은 꼭 클리어하고 말 거야 뭐야 시청자수 개만한데? 어 진짜로 게임 움직이는데? 아 이거 공개도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거 게임 속 게임인데 설마 무섭진 않겠지? 불 좀 켜고 방송하면 안 되나 미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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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채팅을 안 쳐 아 이방 시청자 채팅력이 개쓰레기네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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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 게임 저랑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터널 리턴 말 이 터널 터널 다른 게임 추천해줄 수 있나요? 이 게임 한번 해봐 원래 수상한 링크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 우리 민아 너무 좋아 님 구독도 5개월이나 해줬는데 설마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좋아요 한번 추천해주신 게임 해보겠습니다 감귤이만을 위한 공포게임 규린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방송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방식입니다 그치만 이번밖에 안 할 거 같은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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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너무 귀여운데 피우면서 다 다뤄하지마 아 잠깐만 진짜 개구리아 아씨 뭐야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없어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 일어날 거야 어떡하지? 마스크 짱 생방송 중에 얼굴에 공연했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큰일이네 너무 심각한 생각하지마 어떡하지 왜 생각을 안해 너라면은 방송 중에 맨날 여장 캠핑하고 그랬던 사람이 얼굴 공개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안하겠니? 안 나갈래 나 게임할래 아 진짜 무조건 나오는 페털이잖아 지금 어? 언제나 지켜보거리 진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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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침이라 좀 밝은 거 봐 얘네 나 게임 있잖아 놀랄 때는 좀 포인트 오지 진짜 개뜬금 없이 놀라진 않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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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에 얼굴이 공연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송에서 뭐 있냐면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했어 소리 전이니까요 이제 그 게임은 하지마 분명하고 싶은 건데 방송이 끝나고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 하라고 그래도 얼굴이 그 평소에 내가 무슨 방송했는지 알아? 아스카짱?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건가? 고마워 상담 들어주소 이상한 사람 어? 방금 나 전화 왔어 야 나 일부러 뭔 척한 거지 너희들이 한 테지 아 아니 나 집 앞까지 와주면 안 돼 아니 어제 우리 집 앞까지 왔었잖아 가지마 아스카 지와 희돌이니 신어야 돼 거기서 가면 어떡해 글쎄 뭔가 무서워 욕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뭔가 손 인정이 울린다던가 방에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문장에서! 왜! 문장에서! 빨리! 나 이 전부터 바로 신경 못해! 이러면! 이상해서 거의 못 들었어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쯤 연락주세요 근데 누군가인지 모르잖아 관리인 아닐지도 몰라 배고프라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뭐가 있던가? 저 없어요 도시요 아! 우바이츠! 무슨 시간에 편의점 가면 안 돼 배달시키자 요동! 시키는가? 배달이요 우바이츠는... 타쿠아! 어! 타쿠아키 아닌... 지금... 내가 뭐 시켰는지 모르는거지 아유! 미안하지 말이에요! 재현호씨 문장면 위험해! 아! 너... 저기요! 여보세요? 아니 뭔... 밤 늦게 와가지고 담배를 피세요 여자 혼자... 남자거든요? 아... 배고프다... 편의점에서 못 먹지? 진짜 편의점 가다가 현명한 아저씨가 말건줘 있어가지고 혁! 아... 아... 저기요!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려! 내려 이 자식아! 난 저녁밥만 살아온 거야 과자를 먹으러 하지 않았어 종례 산다 집 근처에 편의점도 이렇게 있고 이런 나랑 순회장 음료수도 마셔 아! 너!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니 사고 나가자 아... 아까 분명히 누운 거 있었는데 리키아쿨! 이 층간 이상하다고? 아 근데 얘 좋은... 좋은 애 아니야? 중간 사진 보여줘 보여줘 빨리 메세지 보내 빨리 빨리 집에 가야겠어 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감귤이 저기요? 저기요! 감귤! 왜 따라와! 왜 따라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겠지 바보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돼 안 불리다 어! 못 나와! 진짜 뭐야! 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응 잘 가요 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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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동물을 쏘더라도 넌 나만의 것이니까 뭐 씨를 탄다 없네? 나의 나쁜 짓말 안 한다면 리키아쿨 차단 해줘! 그만 해줘 고마워 나 다치고 빨리 지나간 사람한테 말 공부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리키아쿨은 왜 저걸 사진을 찍은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마사카 하지마 차단 아! 왜 차단! 차단 안 할 거야! 차단 하지마!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항상 혼자 나랑 똑같네 나는 항상 어두운 곳에 있잖아 정신병 걸려 나면 어떡해! 나는 개그를 나는 장난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방송한 것 밖에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단 말이야! 뭔 소리야? 너와 다치기를 뭐 하는 거야? 왜 배만 닿으면 왜 날리는.. 용기를 내는 거야! 감귤 들겨!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아 이거 뭐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문 열고 드라이버 어딨어! 드라이버! 해버렸네 티백잉 못 타와 티백잉 에라이 하자 하자 여자의 하나 못 죽이고 하자 예수 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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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동영상 아저씨 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나 요거서 말하면 안 될까요? 사실은 파출성에선 긴다 오오오오오 배려심이 강하구나 해킹은 당했지 뭐 스토킹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역시 경찰 아저씨밖에 믿을게 없어 아스카 불안해 아스카 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았어? 빨리 와도 빨리 또 잠시 후 아스카 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나 방송하는데 여자 목소리 나오면 안 되거든 말하지 말하지 냉장고에 안돼 나 나와 나와 내가 오늘 휴방하면 안 돼? 여기 어딘지 안 나와? 어딜 나 편의점 가는 길에 아스카 장 찍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도와줄게 잠깐만 여긴 너 분명히 지메지 마오고 갈꺼야 두PA 돌겸ảng 으아아아아 너 누구야 plead 교린을 비행한거야? 무서워 누구 누구한테 너는 하지? 아스카 장 수상해! 리키아쿤! 리... 리키아쿤! 지금까지의 고민들! 바로바로 우리 주문하자! 오케이 오케이! 도망주면 얼려가 아 왜 시키는데 어떻게 하지? 무게! 무게였어 얼마나! 아 여깄다 호라이팬! 팅팅탕탕 호라이팬 노래! 입구대기 해! 아 입구대기 입구대기 선정 필수인 거 아니야? 으아아아아아악! 왜 왜 집에서 나오는 거야! 아스카 장! 아스카 장! 아스카 장! 설마 옆집에! 어? 귤이 사진이야! 장난감 이러면 안돼! 귤에 앉아서 물리해보는 거 어떻게 알고 아스카 장! 아아악!!! 어떻게 된거야...? 일방 도망치놔! 일방 도망치놔! 페란다! 페란다! 빨리 빨리!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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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앞에서 . . . . . . 할머니어도 이걸 풀고서 무서워 She Practicing 엉덧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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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에 출마 이렇게 今月16日、SNSなどで活躍する女性配信者の自宅に見知らぬ男が入り込んだ事件で、今日、主犯格の男など男女4人が逮捕されたことが、警察への取材で明らかになりました。 逮捕されたのは、主犯格で指示役の会社員、宮本力也容疑者、母親で不動産業を営む宮本由紀子容疑者、母親の弟でパートの白田詐欧容疑者、実行役の無職・悪衆教和容疑者の4名とみられています。 後でムーサービスとチキュールを賺す Yeonikka分声教育を賺す ». あなたの撮影を賺るaria、私たちは購入後評価と Televers化bookを賺らせていることを気に入っています。 須抵拐でオ yeni applaudスとチャンプニングラインです。